이혼은 변호사님! 이혼은 변호사님! 죽어요? 제가요? 다시 살아나려면 이 여자가 돼서 한 달을 살아야 한다고요? 왜 그래? 대단하다! 나오지 마! 말도 안 돼! 세혼을 처음 본 남편이 애 둘 딸린 아줌마라니! 다 웃는 거 없어? 안 했습니다. 엄마 진짜 미친 거 아냐? 잘 사라지. 거기 하늘이 엄마! 내 이름이 하늘이니? 왜 갑자기 애는 이 바지를 애도 잔대며? 안 잘걸요!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? 18살에 시집을 와가지고! 18살에 시집을 와요? 도대체 몇 달에 애를 낳았대요? 니가 낳아진 걸 왜 나한테 물어본대요? 어우 야잔이 저거 내 거 아냐? 제이사! 아 근데 저렇게 나갖 왜 저래? 당신이 좀 이상해 정신제 챙겨! 이 망활이 아팠네야! 미용신! 자꾸 이렇게 가짜티 바꿔낼 겁니까? 이건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이건 미용신생이죠? 그냥 법대로 하시죠 제가요 은근히 한법 하거든요 당신 정책은 뭐래요? 나? 쓸데없이 왜 이렇게 잘생겼는데? 심지어 생긴 것도 쓸데고?